야, 그러면 12인분씩 먹어야 되네. 이거는 12인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기가 너무 좋은데요? 12인분 거기서 먹을 거야, 이게. 진짜 맛있다. 먹어봐라, 먹어보고 이게. 태국 올 땐 여기 어때? 합천 숯불 식당. 어제 와가지고 배가 고프네. 준석이 형이 혹시 왔나? 전화했어, 뭐 좀 먹으려고. 와, 혼자 신나게 먹고 나오라는 소리를 한 마디 안 하더라. 짬뽕. 광주식 짬짜면. 그리고 볶음밥, 탕수육, 짬뽕국물, 공기밥. 그냥 중국 여행 갔다 왔네. 워밍업을 좀 했어요. 워밍업. 자, 우리 대구에 오면. 대구에 선진하는 우리. 위풍당당. 완생! 저희 형신장. 와, 도현아, 도현아 선배님. 아, 또 동생들 또. 이야, 또 혼내까지 왔네. 이야, 우리 선배님 또 파란색 유니폼 개입하셨네. 이야, 이 너무 파란 피는 참. 아따, 참. 반갑고요. 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떤 식당인가요? 제가 볼 때는 고깃집에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오. 오오. 양준이 형님이 진짜 단골이신가 봐요. 맞습니다. 여기는 내가 한 25년 단골 됐고요. 삼성 있을 때 뭐 우리 후배들 막 이어 와서 내가 고기 다 삼위기고. 오오. 그러니까 보니까 입구에 보니까 대구 삼성 라이온즈 역사가 있어요. 선배님 예전 사진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뭐 단체 사진도 있고. 저 아버지 팔순 잔치. 아아. 그리고 여기 있어서 상견례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모든 행사는 내가 여기서 거의 나죠. 사장님. 여기 좀 약간 특수 부위가 맛있어요. 오오. 주먹씨 이거는. 입에 넣는 수많은 그냥 살살 녹아. 주먹씨가 뭐예요? 토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토시살. 토시살. 아, 대구는 주먹씨라고 부르는구나. 그거 뭐고. 얘들이 뭐 장난 아닙니다. 사장님 갈비살도 있습니까? 아, 주먹씨. 안창. 꽃살. 꽃살. 네, 갈비. 3개씩요? 네, 3개씩. 일단 3개씩. 1인당 12인분씩은 좀. 지금 1인당 12인분씩 시키는 거예요. 1인당 12인분씩인 거예요? 네. 12인분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개념. 아, 내 기준으로. 그렇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선배님. 선배님. 대프리카 덥네요? 대구야 뭐 기본적으로 덥지. 그냥 덥다 덥다 하는데 우리는 웃고 있지. 아니, 지금 더위에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대구 옛날에 지금 야구장 말고 시민구장. 시민구장. 그리고 그것도 햇빛이 딱 이리로 들어가서 그냥 바로 들어가. 네. 타석 들어가기 전에 일단 햇빛 쏘고 눈 멀어서 들어가. 타석에 들어가. 그 1회에는 무조건 삼진이야. 아, 맞아요. 삼성 선수들은 거기에 좀 적응이 돼 있으니까. 에어컨이 있으시니까요. 아, 우리는 에어컨 빵빵 틀었다가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짓다니까. 짓다? 게임 이제 하고 있으면 보고 있다가 내 차례되면 이제 쏙 나가고 안타나 딱 치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또 이따가. 그래서 삼성 우승한 거 아니에요 선배님 계실 때? 그런 것도 없잖아 조금 위험한 것도 있어. 전력질주를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내가 그 도로에 욕심이 좀 많았거든. 아, 선생님 도로 몇 개 하셨는데요? 내가 192개를 했는데. 저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아, 190개다 진짜. 에이, 나 죽을 줄 알면서도 열심히 뛰면은 야수가 급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실수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게 안 죽겠다는 거예요. 아. 편하게 죽어주면 안 되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뛰는 거 말고. 뛰다가 넘어지는 거는 상대편에 이렇게.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데미지를 두려고 넘어진 거예요? 아니 그건 이제, 5대5 동점 상황이었거든요. 들어가서 초구에 그냥 내따 휘둘렀는데. 땅볼 진짜 힘없는 땅볼이 띠그닥띠그닥 띠그닥 쇼오 땅볼이 그 유격수 땅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 하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때 이제 다리가 꽂히면서 그냥 앞으로 자빠진 거지. 자빠졌는데 언제 일어나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나 보다, 앞으로. 내가 사자 갈기머리 했잖아. 어디, 어디 가, 어디 가. 아니, 착. 지난주에 우리가 멋있다고 해서 똑같지 않아. 그런 얘기 자꾸 날려주지 마세요. 진짜인 줄 안다고. 야, 우리 서희 앞 화면 400kg 넘어갔다고. 넘어, 넘어. 저는 지금 137kg. 체중계에 140kg 있어요. 없어, 얘 재주지가 않아. 이게, 아니, 그거는 가축들 재는 거고요. 한 바퀴를 왜 두라. 한 바퀴가 왜 두냐고 이게. 꽃살. 꽃살입니다. 아, 꽃살. 아, 이게 그럼 살치인가? 네. 아, 살치살. 살치. 이야, 뭐야. 이야. 선배님 왔으면 우리 저기 여기 어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어때. 제가 운동부 혼자 어때 하면 선배님이 둘이 어때? 셋이 어때? 그다음에 대구 올 땐 여기 어때?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율동도 있습니다, 선배님. 운동부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대구 올 땐 여기 어때? 선배님, 잘 먹겠습니다. 제가 진짜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를 이제 싹 올려가지고 여기에 육즙이 싹 올라올 때 그때 싹 뒤집어. 어, 그거 완투에 끝내야 됩니까 선배님? 한 번, 한 번 올라올 때 한 번 한 번 끝내버려야 돼. 이야, 그러면 12인분씩 먹어야 되네. 이야, 이게. 이야. 선배님 이거는 와, 12인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고기가 너무 좋은데요? 와, 고기가. 12인분 건네 먹을 거야, 이게. 이야, 마블링 봐. 이게. 희한하대, 이게. 배불러도 막 좋은데. 아, 좋다. 그러니까 육즙이 싹 올라올 때 이렇게 싹 뒤집어. 오오. 먹고 놀라지 마라. 우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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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야, 숯불 향이 입혀지니까. 와, 더 맛있네. 으음. 녹는다, 녹아. 응. 녹지? 네. 맛있다. 맛있다. 와, 입줍이. 야, 근데 고기를 딱 한 입 딱 씹었을 때 이 육즙이 입에서. 터지지? 터지지? 터지지, 터지지.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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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이거 굽고 있어. 이거, 이거 선배님께. 으음. 이야, 이거 진짜 좀 희한하네, 고기가. 희한하지? 일단 이거 뜨거울 때. 음. 딱 오에서에는 오에서 그냥 싹 집어넣고. 사장님, 맛있습니다. 제가 굽어드릴게요, 선배님. 음. 사장님이 금방 먹은다, 이거. 없는데? 금방 먹어. 아, 선배님. 하여간 다음 고기 계속 연속으로 주세요. 그런데. 12인분 더, 너무 쉽다. 그것도. 내가 볼까. 고기 사이즈를 좀 잘 잘라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맛있네. 괜찮지? 응. 나는 어디 누구한테 내놔도 나는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더 크다. 딱 준수기 사이즈다. 사이즈가. 그런데 이거는 일부러 겨냥하신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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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와, 이거 풀이. 태균아, 생각했나? 스테이크다, 이거 스테이크. 와. 이거 살치살이 아니라 스테이크, 스테이크. 좋겠다. 야. 그냥 들기름보다 더 좋은 기름이야. 이야. 크으.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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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숯불이 진짜 매력있다. 어? 어, 주무시었다. 오. 토치살을 먹어봐라, 여기. 와, 이 색깔이. 좋은다, 여기. 토치살. 이야. 이야. 사장님, 여기 술은 뭐 있어요? 대구는 참수주죠. 대구는 참수주죠. 그러면 대구 술 한번 먹겠습니다. 이야, 이 숯불이 느끼함을 다 잡아줘, 숯불 향이. 토치살 이게 진짜 맛있어. 우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리 주는 데 맞나? 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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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 동생들하고 또. 조금 이렇게 피키 있을 때 드시는 거 맞죠? 맞아, 맞아, 맞아. 음. 살짝 피키 있을 때. 맛있어. 그러면 고기 뒤집겠습니다. 아, 살치하고는 또 달라. 식감이. 살치하고 완전 다르다. 네. 살치는 녹는 느낌이고. 주먹시는. 주먹시는. 쫄깃쫄깃하면서. 이 식감이 완전히. 뭐 씹으면 씹을수록 이 육즙이 계속. 와. 고기 국물이 장난 아니다. 국물이 꽉혀서. 국물 말고 육즙. 와, 진짜 고기국 같아, 고기국. 음. 와우. 형님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어우, 최고지. 짠. 야, 형이. 음반을 하나 냈는데 제목이 뭔지 하나? 예? 한 잔 더 세다, 한 잔 더 세. 노래, 트로트요? 한 잔 더 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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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잔 더 세. 오랜만에 만난 친구야. 진한 추억 안주삼아. 떠난 사랑 안주삼아. 오늘 밤 우리만큼 마셔보게나. 쟈 Cat. 몇 가지 하겠습니다. 또 법이 노래를 싣게. 아, 작작 감기네요, 선배님. 머리가. 아, 이거 참. 아, 이거 참. 아, 선배님 한 잔 더 하시지. 한 잔 더 하세. 예, 예. 동생들하고 한 잔 더 해야 구만. 와우, 아우. 예! 와... 와... 두 개씩. 근데 일부러 조용히 먹는 건데, 이거. 아... 입이 참 귀여워. 그리고 홈한 것들이 다 한입에 다 들어가지. 근데, 아니, 근데 희간이가 얘기하던데 선배. 올겨울에 방어, 흰 씨랑 한 마리 여기 운동부에서 해체 쇼. 아니, 불러주면 내가 들고 오지. 와, 멋있다. 선배 이거 직접 해체도 하시던데? 아, 해체하지. 오, 해체 쇼. 그리고 방어가 10kg이기 때문에 최소한 15명에서 20명이 붙어야 돼요. 오, 한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자기들 걷다고 보면 돼. 사람으로 치면. 빵빵하게 살을 쪄서 막 갖다 먹이거든. 와... 불을 몇 번 걸어주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고기는... 사장님 힘드시다. 고기는 진짜 불과의 싸움이에요, 사장님. 이야... 이야... 이야, 니 잘 굽는다. 젊은 선배. 고기 굽는 건 상맹입니다. 고기는... 음... 와, 안창. 여기서 고기 먹으면 다른 데서 이제 못 먹을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맛있네, 이게. 음... 선배, 안창은 딱 중간이네요. 살찌하고 주먹씨하고 중간 딱 그 식감. 이건 진짜 단백질 덩어리 같은 느낌? 맞아. 와, 이거 프로틴이네, 완전. 하... 선배, 예전에는... 삼성 라이언즈가 이제 지방 팀들의 로망의 팀. 로망이지, 로망. 이런 느낌이었어. 왜요? 요즘에는 이제 선수들 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요리사 이렇게 전주 훈련 따라가고 이거 없었는데 삼성은 요리사한테 와서. 요리사, 요리사로 따라갔어. 식단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차를 비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숙소를 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안 거야. 바로 이제 삼성이 나가고 우리가 쓰니까 본 거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막 따진 거야. 왜? 집에다가... 어? 아, 따지겠어. 근데 거기서 뭐 한 마리 뭐냐면 단가가 두 배 차이. 그리고 삼성은 라카가 있어. 문 열면은 돈다발이 뚫뚫뚫뚫뚫뚫뚫 여기 라카 문 열잖아. 돈. 삼성은 맨날 이기니까 돈을 맨날 많이 오네. 아, 승리수다. 선배야 하루에 제일 많이 받아보신 게 얼마예요? 200한데. 오오. 그러니까 라카 열면 돈이 막 돈 막 떨어지면 막 열.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나는 순수는 하나 들었거든. 대구에 5만 원권 집회권이 삼성은 이렇게 다 있어. 그래, 맞어. 그렇지, 맞잖아. 야구단 락카에 돈 세는 기계가 있대. 은행 가면, 은행 가면 있잖아요. 100만 원 나면 이렇게 돈 세는 기계는 있긴 있어. 들어오는 거야. 다른 팀에 있으면. 나 간다고 이건 아니고. 야, 그럼 선배님이 그거 MVP 하시고 200만 원 받았을 때 저희 원정 락카에 선풍기 한 대만 더 놔 주시지. 내가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나는 그 정도인지 몰라. 그게 삼성 라이언즈 왕조의 열쇠였다. 고기 어때? 좋습니다. 고 선배님 우리 여기 호떼를 통해서 이제 대구 여행 오실 때 여기는 맛집. 뭐 이렇게 이동 동선이. 김강석거리, 수성못. 수성못. 팔공산. 수성못 알아. 거기 맛창집 많잖아요, 선배님. 맞아, 맞아, 맞아. 시내는 그렇고. 아, 대구가. 먹거리 이런 건 좀 잘 돼 있다고 봐야 돼. 아, 대구는 맛있는 게 많아. 똥집 골목도 있고. 몇 군데 있어야 돼, 골목이. 아... 그 양쪽에 지금 계신 두 분은 둘 다 별명이 장동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얘기 들었어. 그러면은 양진영 선생님은 누구 닮았다 얘기를. 얘네들이 장동건은 나는 200원이죠. 와, 오늘 영화배우들 모임이네요, 선배님. 그러면 외모 순위는 오늘 어떻게 해? 외모는 태규가 잘생겼지, 태규가. 아, 선배님. 아, 선배님. 태규가 제일 낫고. 그다음 내고. 그다음 내지. 선배님, 선배님 말하면 정답입니다. 도찐개찐이라고 너랑 나랑은. 무슨... 도찐개찐이 아니고 도긴개긴이라고 하는 거야. 야, 이게... 야, 이제... 고맙습니다. 야... 장난 아니네. 자... 선배님, 이제 밥. 탄수화물. 이제 조금 들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여기 육회비빔밥도 있던데. 면도 했다, 맛있다. 몇 회도 했다. 육회비빔밥? 육회비빔밥. 어, 어, 밥 먹어야 돼. 그러면 육회비빔밥을 3개 두시고 육회를... 아, 이거 12분만 좀 많긴 하네. 그러면 한 접시만. 그럼 한 접시만. 맛있다. 맛있다. 이야... 이야... 밥 나온다. 이야... 이야... 육회 엄청 많아. 이야, 육회 좋다. 당연하지. 야... 이런 데 아니다. 이런 데 아니다. 와... 이리 봐라, 이리 봐라. 이리 주는 데 봐라. 네, 고맙습니다. 이야... 이야... 예... 이걸 좀 넣어야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튀김. 아, 육회가 거의 뭐... 3분의 2가 육회네. 밥이 안 보여. 육회밖에 안 보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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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육회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오, 육회? 카운 라이브. 카운 라이브. 카운 라이브. 카운. 카운40리 아니가? 카운40리. 라우 카운. 라이브 카운. 공기밥 하나 넣어주세요. 공기밥은 영어로 뭐라고요? H2O H2O? H2O는 수소 아니야? 수소 수소 내가 사실은 저런 메인 피디랑 다니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산성은 마운틴 카우 아니다? 마운틴 카우 마운틴 카우 마운틴 카우 맛있네요 선배님, 면이... 안 맛있다, 형 맛있다! 어우 어우, 맛있어요 우와... 세븐엑스 되나? 세븐엑스 되나? 세븐엑스? 식스엑스가 원래... 파이브엑스라지를 입었는데 내가 파이브인데 근데 이제 작더라고 작겠지? 그래서... 거짓말하지마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살만 있는 게 아니고 딱 여기만 살이 있지 나머지는 그래도 좀 볼만해요, 아직까지 한번 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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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배부르다 음... 오늘 두 동생 되게 배부만 식사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내가 또 좋아하는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나이가 25년간 단골집에서 함께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네 조때꾸만 한 번만 해주세요, 선배님 조때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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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때꾸만? 네, 조때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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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운동부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대구올땐 여기 어때?